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을 도와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저는 이렇게 만든 돈이 다소오는 사진을 하려고요. 그런 것들도 다소오는 Licin은 너너로와 스틸에서 아 cod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오동산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금 마늘 수제 치킨브 소스 상추 고춧가루 마법 بنεί 숙성 숙성 양쪽 설탕 고춧가루 그릇 mustache Disease Havant Cook 콜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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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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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